쌀치킨에 치솟을 전부 찍어서 쌀치킨에 치솟을 전부 찍어서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요? 스테이크는 바베데스스에 뿌려서 먹을게요 꼬들꼬들한게 너무 맛있는데요? 치즈통장 같이 먹어볼게요 치즈통장 같이 먹으면 맛있을까요? 치즈팀에 치즈통장 같이 먹어요 치즈통장은 향이 딱 맞네요 아니요 치즈통장veis 치즈통장은 가득 찐고 먹방이 높아서 나는 그릇하고 온갖 고소한 고기가 많아서 예원고 갑자기 환상의 고기 암기